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캐스트입니다 이번 작품은요 릴버타운 32카운트 4월 작품이구요 한번에 리스타트가 있습니다 리스타트는 6번째 월 3시 방향에서 16카운트 하고 12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돌아서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섹션 1 오른발 백으로 가는데요 오른발 사선으로 몸을 두세요 왼발 터치 자 앞으로 전진하면서 버드 셔플 오른발 사이드 내려놓으면서 스웨이 오른쪽 왼쪽 자 오른발 세일러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섹션 2 하겠습니다 왼발 크로스락 리커버 왼쪽으로 사이드 셔츠 스텝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오른쪽 4분의 1 턴 보드 스텝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 백 스텝 가시면 되구요 2번 카운트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자 섹션 3 설명할게요 오른쪽 4 2 5 8 9 8 9 9 9 9 11 10 10 10 10 10 11 11 11 11 11 12 12 12 12 12 12 12 13 13 14 13 14 15250 MERGE 4 ... 터치, 투데더, 포워드 터치, 투데더, 오른발, 포워드, 오른쪽으로 2분의 1턴, 왼발, 빽. 자 여기서 옵션이 있는데요. 오른발, 오른발, 빽을 하면서 빽, 왼발, 터치하면서 힙을 왼쪽, 오른쪽 내려주시고 왼발에 체중을 두시고 오른발, 또 전진해서 왼발 터치로 가면서 힙, 오른쪽, 왼쪽, 왼발, 체중을 두세요. 자 카운트 한번 할게요. 3번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자 섹션 4 하겠습니다. 오른발, 빽, 왼발, 사이드 포인트, 왼발, 크로스, 오른발, 크로스, 셔플, 크로스, 셔플 자 어나잉턴, 휠, 바운스 하면서 4분의 3턴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4분의 3턴 됐죠? 자 카운트 해보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다시 1번을 시작할 때는 왼쪽 4분의 1턴 하면서 오른발, 빽으로 갈겁니다. 왼발, 터치 가시면 됩니다. 자 뒤로 돌아서 풀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7, 8 1, 2, 3, and 4, 5, 6, 7, and 8 1, 2, 3, and 4, 5, 6, 7, 8 1, 2, and 3, 4, 5, and 6, and 7, 8 1, 2, and 8, 1, 2, and 4, 5, and 8, 1, 2, 3, and 4 1번 시작하시면 되고요. 자 6번째 월 3시 방향에서 16카운트 하고 다시 1번 리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 12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1, 2, 3, 4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러비움